자 첨단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현실 그러니까 AR, VR이라고 부르죠. 이 기술이 패션업계 새로운 마케팅 트렌드를 창조하는 등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보통신기술업계에 따르자면 AR과 VR기술을 활용해서 3D 가상피팅서비스가 대형 백화점과 패션브랜드 매장에 함께 도입이 되면서 패션업계에 있어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상피팅서비스는 거울 앞에 서서 보고 있는 사용자의 신체 사이즈를 파악을 하고요. 3D로 제작된 의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고 의상의 질감과 착용 모습을 사실적이고 또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고객들이 번거롭게 의상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이 쇼핑시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매장 측에서도 피팅룸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요. 의상 착용으로 인한 의류 손상 가능성도 줄일 수 있어서 운영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미 국내 대형 백화점과 패션브랜드 매장에서는 이에 주목을 하면서 3D 가상피팅서비스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패션쇼나 브랜드 마케팅 차원으로 활용 영역도 함께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에 픽업 데스크에 설치된 3D 가상피팅기기 FX미러에는 현재 타미일 피거와 빔폴 그리고 빔폴 레이디스와 헤지스 등 인기 브랜드의 상품을 가상피팅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월평균 고객은 1500여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